리플이 쇠기형 패턴을 형성하면서 상당한 급등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프랑클로프트 증권거래소의 최근 차트 분석에 따르면 리플은 올해 2000% 이상 급등해 1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4년부터 2017년도에 형성된 패턴에 따르면 4300%라는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이번 SEC와의 법적 문제 해결 방안을 토대로 엄청난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년에 걸쳐 강세 쇠기형 패턴이 형성되었음을 수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고 예상되는 상승 돌파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리플은 단기간 최소 20배 이상의 급등이 가능할지 함께 알아가 보시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더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법적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리플의 가격 조치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시장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법적 상황과 리플의 가격 조치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죠 SEC와의 법적 싸움에 유리함을 가지고 있는 리플에게 조금 더 힘이 실리면서 특정 고래 투자자가 바이낸스에서 2,800만 개의 리플을 인수해 가격 인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분석에 따르면 리플은 7월 15일까지 가격이 5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리플과 SEC 사이의 법적 분쟁은 리플의 승리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과 파생산품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도 그렇고 투자자 참여도 점차 늘어가고 있죠 거기에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10개의 정부와 협력하여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다양한 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통화는 스테이블 코인과 유사하게 작동이 되는데 즉 미국 달러와 같은 전통적인 통화와 연결된 안정적인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리플이 정부 CBDC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건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점점 더 많이 수용되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거겠죠 현재 리플은 리플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공개로 약 1억 4천만 달러의 코인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 문제로 인해 2019년도부터 SEC와의 소송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20억 달러라는 SEC 합의금 문제에 대해 리플이 거절 의사를 밝혔고 천만 달러로 합의 제한을 했으나 이것도 거절된 상황인데요 다음 달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 매집스는 충분히 리플의 승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체 코인 중에서 시가총액 8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체골련 코인 중 시가총액 1위인 리플은 충분히 다시 되살아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플의 전망은 워낙 큰 범용성으로 인해 특별한 목적과 사용성이 뚜렷하지 않은 다수의 알트코인들과 비교해봤었을 때 앞으로의 가능성은 정말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파트너십 확대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가격 변동성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아직도 매우 저렴한 가격이고 누구나 쉽게 업비트 또는 수많은 대형 거래소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테마가 죽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규 투자자가 몰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은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어려운 시장이라는 말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리플이나 최근 하락이 강했고 앞으로 테마가 올 수 있는 코인을 매집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나 강하고 상승보다는 특정한 종목에만 상승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건 아닌가? 돈 버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그럼 과연 이런 시장에서도 돈을 쓸어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제부터 그 돈을 버는 사람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될 거고 이런 시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공유를 해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는 젊은 코인 투자자층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 없는 속도도 엄청 빠르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이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젊은 투자자층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봐도 많이 못 먹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투자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하면서 시장 전체를 볼 시간도 없으며 매수하려고 하면 날아가고 매도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지금 경제도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 벌 사람만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인 전업 투자자가 증가한 이유겠죠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은 이런 시장을 더 꼼꼼하게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수익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굳이 24시간 내내 시장을 보지 않더라도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유튜브가 참 좋습니다 제 채널을 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전업 투자자 또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100% 정말 손쉽게 돈 버는 매매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코인을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경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느낌으로 코인을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건데요 그쵸? 제가 실제로 지표도 오랜 시간 사용을 해봤고 자동 매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해봤는데 현대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AI 지표와 자동 매매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단위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고요 수익률은 약 2배 정도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있었던 하락장에서도 더 저가에서 매수가 되고 하락장이나 상승장 무관하게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큰 장점이 있었는데요 만약 제 스스로 매매를 했었다면 감정에 휩싸여서 수익 볼 것도 더 못 보고 손실 안 볼 것도 더 손해를 봤었을 겁니다 더 좋은 종목이 있는데 당연히 어떤 건지도 몰랐을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AI 지표와 자동 매매를 사용해서 매매하시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시장은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도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는 건 당연히 계좌가 무너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매매는 항상 흐름에 맞게 유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요즘 투자자분들이 자동 매매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못하는 냉정한 판단을 하고 시장 전체를 또 한 번에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우리처럼 감정에 휩싸여서 매매를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바로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본인이 직접 매수하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전업 투자자분들도 이 시장을 항상 주시하시기에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매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는데 우리가 밥 먹고 또는 술 한잔 하거나 잠든 시간에도 상승장이나 하락장 무관하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겁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야 자산을 더 늘리는 지음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매매를 만들게 되면 수익 나오는 것들을 알림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주시를 안 해도 되고 알림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바로 이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남들은 이미 다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정말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시니까 나만 몰랐던 이 공짜로 수익 보는 방법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식어를 설정해서 매수와 매도를 자동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직접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도 놓치고 추경 매수만 하다가 큰 수익도 못 보고 손실만 커지는 그런 투자를 분명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매매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하루하루 정말 꾸준하게 20%에서 또는 30% 이상까지 수익이 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유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가입이나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추천인 코드 또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코인을 좋아하는 이제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채널을 키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더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365일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돈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세팅값만 설정을 잘 해놓는다면 정말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작은 투자 금액으로도 매일 30만원에서 50만원씩 많으면 100만원이 넘게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니까 크게 쌓이면서 점차 투자 금액은 조금씩 더 늘어가더라고요 매일매일 30만원씩 수익이 들어온다면 한 달이면 대략적으로 천만원 정도가 되겠죠 이게 365일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시드를 크게 늘리지 않고 수익금액만 챙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원금으로만 하고 수익금액은 뺀다는 거예요 다만 최근 영상에 조회수가 많아지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오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질문 예시로 답변을 드리자면 정말 수익이 나오나요? 네 수익 정말 잘 나옵니다 소액 투자로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저도 소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나요? 당연히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정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네 100% 무료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만드는 방법이 어려울까요? 아니요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게 정리해놨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질문을 보내주시는 건 제가 일일이 답장을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통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수익은 정말 잘 나오고요 만들기도 정말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100%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자동매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식과 코인의 기본적인 부분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먼저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운영 시간인데 주식 시장은 9시부터 3시 30분까지 특정 시간에만 운영이 되고 있고 코인 시장의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자동 프로그램도 24시간 동안 돌아가야겠죠 다음으로 주식은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코인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 API 같은 경우에는 특정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거래소 API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API를 간단하게나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가 핸드폰이랑 데이터가 연동될 수 있게 하는 건데 증권사는 핸드폰 중에 못 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코인은 어떤 핸드폰이라도 다 컴퓨터와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암호화폐 투자 자동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구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사용할 거래소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API를 사용해서 거래를 24시간 동안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최대한 거래 수수료가 저렴한 곳으로 이용을 해야겠죠 API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거래소 중에 수수료가 가장 싼 곳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인데요 물론 여기서 다른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이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이 설정 방법과 세팅 방법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 화면에 보이는 010-8215-4981 이 번호로 자동 또는 사용하시는 거래소명을 보내주시면 세팅 파일을 맞춰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저도 업비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동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이제 자동매매의 자동화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큰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먼저 업비트에서 API 키를 발급을 받고 이것을 파이썬을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구현해가지고 자동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볼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투자 전략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게 될 텐데 먼저 업비트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오픈 API 관리에 들어가준 다음 키를 발급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구글 파이썬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들어가서 파이썬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업비트 마켓 코드 조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코딩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도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방금 보여드렸던 번호로 자동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꼭 자기 자신만의 투자 목표와 투자 전략을 세워서 세팅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세팅 방법으로는 먼저 매수 조건부터 설정을 해줄 건데요 매수 조건으로는 상승 후 조정 구간일 때 매수 거래량과 수급이 일정 물량을 돌파했다면 매수 고가에서 하락하게 됐었을 때 저가 자리에 진입이 되었다면 매수 매수 세팅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도 세팅은 고가도 저가도 하락이라면 매도 연속 음봉이라면 매도 수익률이 0보다 작다면 매도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게 세팅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방법은 아까 파이썬 다운받으셨죠?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화면에 보이는 세팅 방법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보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었을 때 250만원을 투자했다면 1년간 3,900만원 약 1,500%에 가까운 수익을 보여줬었고 2년 동안에는 3,400% 3년 동안에는 7,500%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익 계산이 나와줬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250만원을 투자했었을 때 최종 금액은 1억 9천만원이 된다는 건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그리고 여러 호재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다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이 꾸준하게 나온다는 걸 봤었을 때 불가능한 수치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각각 자기 자신만의 수식어를 만들어서 자동매매를 세팅해가지고 매일매일 수익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해보셔도 됩니다 아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사기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냥 공짜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예요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세팅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010-8215-4981 이 번호로 저희 구독자분들인 걸 알아볼 수 있게 자동이라고 보내주시면 세팅 파일을 보내드리거나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